오이를 반접 샀다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엄청 좋다 반접이 명안까지 들어있네 천안풍새오이 장목반 해서 이렇게 반접해 엄청 더 좋아요 피클도 담그고 오이지도 담그려고 그럽니다 엄청 더 좋아요 오늘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걸로 오이지 하고 오이지 하고 피클 담겠습니다 오이지 닦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없이 담그는 오이지로 할 거구요 오이 50개 소금 1키로 설탕 1키로 소주 1병 그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김장용 비닐에 다 넣고서는 하루 지난 다음에 엎어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엎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6일 쯤 뒤에 먹기 시작하면은 맛있어요 나는 직접 오이 모종 사서 심어서 따먹는데 우리집 오이 따기 전에 이렇게 한두 번은 사 먹는답니다 영상 찍고 맛있게 담그고 있습니다 요즘 오이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영상 찍었습니다 질까